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변수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아이템을 얻었을 때 일식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제 진짜로 만들어 볼 겁니다.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템을 선택해야 돼요. 자 그러면 아이템을 선택해 보면 그 아이템과 고양이가 부딪혔을 때 예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 있나요? 바로 이 부분에 이 부분이죠. 무한반복하면서 만약에 야옹이와 닿았는가를 여기서 확인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닿았을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자 이 부분에 변수를 점수를 일 크게 만드는 블럭을 위치하면 되겠죠. 자 그게 뭘까요? 바로 이 데이터 에 있는 이 점수를 1만큼 바꾸기 라고 하는 저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갖다 놨어요. 자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고양이가 고양이가 자 현재 점수는 0이고요. 이 고양이가 여기 있는 이 바나나에 이 아이템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여기에 있는 1만큼 이 점수의 값을 올리기 때문에 점수의 값은 0이었던 것이 1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해보죠. 자 1이 됐죠.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사과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점수를 1만큼 바꾸기를 이렇게 주게 되면 고양이가 사과에 닿았을 때 점수가 2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자 그리고 제가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 그런데 다시 시작했는데 점수는 여전히 2로 남아있어요. 게임을 새로 시작하면 점수가 0이 다시 돼야죠. 자 그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? 게임이 시작했을 때 즉 초록색 깃발을 눌렀을 때 점수의 값을 0으로 바꿔주는 블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자 그걸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? 적당한 곳에 넣으시면 되는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고양이에다가 넣겠습니다. 고양이가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의 최초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바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변수 를 변수의 값을 0으로 정하기 코드를 블럭을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이게 자 여기는 이것이 실행되면서 점수의 값을 0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전에 점수 값이 0으로 다시 바뀐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초기화 라고 해요. 초기화 초기의 상태로 돌린다 라는 뜻에서 초기화 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런 말은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. 자 그런데 이 변수라는 것은 이렇게 점수를 표현하기 위해 표현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꼭 변수가 이렇게 점수와 같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체크를 해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런데 어떤 때의 변수를 점수와 같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는지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단계에서 알아야 될 정도의 정도로 변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나머지 변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차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